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 그거 보고 쇼크 먹었잖아요 약간 채령이가 버블에 딱 묻히고서 딱! 까! 줘! 이렇게 올렸다 그거 보고서 어머! 요망한!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령이한테 얘기했더니 계속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너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묻혔지? 이랬더니 아니야 묻어서 사진 찍은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언니 또는 2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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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편! 안쪽! 처음에 꽉!